안녕하세요. 노벨라가 돌아왔습니다. 캐나다 작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초록 지붕의 N. 우리나라에서는 빨간머리 N으로 번역되었죠. 만화든 영화든 추격본이든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 같은 작품인데요. 이번에 노벨라와 함께 완역본으로 완독하기 어떠세요? 1874년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태어난 몽고메리는 생후 21개월의 결핵으로 엄마를 잃고 외조부모의 손에 자랍니다. 그 후 대학에서 교사 자격을 받고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곳 초록 지붕의 집에서 집필한 빨간머리 N은 5개의 출판사에서 출간 거절을 당하고 탈고한 지 3년이 지난 1908년 마침내 출간이 되었고 바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이후 몽고메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른 많은 소설들과 함께 빨간머리 N 시리즈 5편을 더 남기고 194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빨간머리 N은 캐나다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전히 큰 사랑을 받는 소설이죠. 주군께 빨간머리 수다장이 고아 소녀가 주변 사람들이 사랑과 도움으로 지성, 감성, 인품을 갖춘 멋진 여성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해주는데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하고 끊임없는 상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긍정의 아이콘 N,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온정이 가득한 이웃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그 시기 나에게 영향을 준 가족, 이웃, 선생님 등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잊고 있었던 사랑과 감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원제는 초록 지붕의 N, N of Green Gables인데요. 여기서 Gables는 지붕의 한 형태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붕의 좌우 양쪽이 아래로 쭉 내려간 박공 지붕을 뜻합니다.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케빈디씨에는 몽고매리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에 초록 지붕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농장의 일부는 프린스 에드워드 국립공원에 속해 있다고 해요. 캐나다 정부는 루시모드 몽고매리 유적지로 지정한 초록 지붕의 집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고요.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빨간머리 N 넷플릭스 드라마의 원제는 N with an E인데요. N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줄 때 하는 말이죠. 내 이름은 N인데 끝에 E가 있어요 라고요. 여자 이름 N의 흔한 스펠링이 ANN인데 몽고매리가 빨간머리 N에게는 ANNE라는 철자로 이름을 지어주었거든요. 이제 곧 빨간머리 N 연재가 시작됩니다. 빨간머리 N 원작 루시모드 몽고매리 번역 김지혜 출판 더 디퍼런스 제1장 레이첼 린드부인 놀라다 레이첼 린드부인은 에이번리 마을의 큰 길이 작은 골짜기로 꺾여 내려가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곳에는 오리나무와 푸크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오래된 커스버트댁 농장 숲에서 샘솟은 신앗물이 큰 길을 따라 흘러내렸다. 냇물은 숲의 상류에서는 은밀한 비밀을 부여잡은 폭포수마냥 굽이치며 저돌적인 물살을 뿜어내더니 린드부인 댁에 다다르자 이내 고요하고 잠잠한 개울이 되었다. 마치 린드부인의 대문을 지나치려면 신앗물마저도 품위와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듯이 어쩌면 린드부인이 창가에 앉아 날선 눈으로 신앗물이건 아이들이건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냇물이 눈치챘는지도 모를 일이다. 린드부인은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다 파헤칠 때까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었다. 자신의 일은 내팽개친 채 남의 대소사에는 밑도 끝도 없이 간섭하는 사람들이 어디 에이번리 마을에만 있을까 하지만 레이첼 린드부인은 자신의 일을 솜씨 좋게 해내면서 타인을 일에도 관여할 줄 아는 몇 안되는 불이었다. 게다가 야무진 주부이기도 했다. 린드부인은 집안일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해내면서 빈틈이 없었다. 자선 바느질 모임의 회장이었을 뿐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활동했으며 교회 자선단체와 해외 성교사 모임에도 열성적이었다. 이렇게 해도 성에 안 찼는지 린드부인은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부엌 창가에 앉아 침대보를 만들었다. 에이번리 마을 아낙네들은 침대보를 열여섯 장이나 뜬 린드부인의 솜씨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물론 린드부인은 그 와중에도 골짜기를 지나 붉고 가파른 언덕 너머까지 이어지는 큰 길을 예리하게 주시하곤 했다. 에이번리 마을은 작은 삼각형 반도로 세인트 로렌스만을 향해 치솟은 모양을 띄고 있으며 마을의 양쪽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 탓에 마을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언덕길을 가로질러야 해서 남몰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린드부인의 시선을 피할 방도가 없었다. 6월 초순의 어느 오후 린드부인은 그날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고도 환하게 스며들었다. 집 아래쪽 비탈길에 자리 잡은 과수원에는 새색시 발그레한 뺨가도 같은 연분홍빛 꽃들이 피었고 그 위로는 벌이 떼를 지어 웅웅거리며 날아올랐다. 에이번리 사람들이 레이첼 린드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온화하고 키가 작은 토마스 린드는 마구깐 너머에 위치한 언덕 텃밭에서 철진한 순무실을 뿌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쯤 메슈 커스버트도 초록 지붕집 너머에 위치한 붉은 시내가 근처의 널찍한 텃밭에서 순무실을 뿌리고 있을 것이다. 린드부인은 전날 카모디에 있는 윌리엄 블레어의 상점에서 피터 모리슨으로부터 메슈가 다음날 오후에 순무실을 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 먼저 물어본 것은 당연히 피터였을 것이다. 메슈 커스버트는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털어놓는 사람이 아니니 말이다. 그런데 한창 분주해야 할 오후 3시 30분경 메슈 커스버트는 유유자적하게도 마차를 몰고 골짜기를 지나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다. 게다가 하얗게 깃을 세운 셔츠에 가장 좋은 슈트를 걸친 차림이었다. 그건 마을 밖으로 나간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마차와 밤색 말까지 끌고 나왔으니 상당히 먼 길을 떠나는 듯했다. 그렇다면 메슈 커스버트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며 어떤 연유로 떠나는 걸까? 메슈가 아니라 에이번리 마을의 다른 누군가였더라면 린드부인은 이 질문에 대한 그럴듯한 해답을 금세 찾아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메슈는 대단히 긴박하고도 심상치 않은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좀처럼 집 밖을 나서지 않는 데다 성격도 소심하기 이를 데 없어서 낯선 이들과는 말을 거의 섞지 않는 사람이었다. 말을 해야 하는 자리라면 아예 참석하는 것조차 꺼렸다. 그런 메슈가 기세운 슈트 정장 차림에 마차를 몰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골똘히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탓에 린드부인은 오후의 휴식 시간을 망쳐버리고 말았다. 이 엄청난 여인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차를 마신 다음 초록 지붕집에 들러서 무슨 일인지 마릴라에게 물어봐야겠어. 메슈는 보통 연중 이맘때쯤에는 마을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야. 누군가를 방문하는 일도 없고 순무시가 다 떨어진 거라면 저렇게 차려입고 마차까지 몰고 집을 나설 이유는 없잖아. 만약 급한 일이 생겨 의사를 부르러 가는 거라면 저렇게 느긋한 걸음일 순 없지. 하지만 어젯밤 이후로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통 알 수가 없네. 메슈가 오늘 A번리를 왜 나갔는지 알아내기 전엔 도무지 신경이 쓰여서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겠어. 그래서 린드부인은 차를 다 마시고 문 밖을 나섰다. 멀리 갈 건 없었다. 과일나무로 애워 쌓인 널찍하고 휑한 커스버트 집은 린드부인이 사는 골짜기에서 4분의 1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길이 구불구불해서 실제보다는 좀 더 멀게 느껴졌다. 메슈의 아버지는 자신을 닮은 아들만큼이나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어서 숲속에 파묻히지는 않지만 최대한 마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수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싶어했다. 그리하여 초록 지붕 집은 농장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지금도 에이번리 마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큰 길에서 초록 지붕 집은 겨우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였다. 린드부인은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머무는 거지. 그게 다야. 린드부인은 마차의 바퀴자국으로 움푹 팬 풀밭을 걸으며 혼잣말을 해댔다. 들장민 엉클이 주변을 수놓았다. 메쉬와 마릴라가 이렇게 외딴 곳에서 적적하게 지내는 걸 보면 둘 다 좀 유별나기는 한계지. 저 무성한 나무들이 벗이 되어준들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 나라면 오히려 사람을 보면서 살 텐데. 그래도 본인들은 만족하는 것 같던 걸 뭐. 익숙해져서 그런가. 하긴 아일랜드 속담에도 사람은 어디서든 적응하게 마련이라고. 심지어 목을 매다는 일이라도 익숙해지게 마련이라잖아. 린드부인은 오솔길을 벗어나 초록 지붕 집의 뒤뜰로 들어섰다. 녹음이 짙은 뒤뜰은 한쪽으로는 아름들이 버드나무로 다른 한쪽으로는 포플러나무로 채워져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삭정이나 돌멩이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린드부인이 지나칠 리가 없었을 게다. 마릴라는 실내를 청소하는 것처럼 마당도 쓸어내는 모양이라고 린드부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먹어도 먼지 하나 묻어나지도 않을 것만 같았다. 린드부인은 부엌 문을 재빠르게 두드리고는 들어오라고 하기가 무섭게 안으로 들어갔다. 초록 지붕 집의 부엌은 밝은 공간이었다. 아니,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응접실처럼 병적으로 깔끔한 모양새만 아니었다면 밝은 분위기를 자아 냈을지도 모른다. 창문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있었다. 서쪽 창으로는 보드라운 6월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동쪽 창은 초록 넝쿨들이 뒤덮어서 왼편 과수원의 흰 번나무와 시내가 골짜기에서 흐느적거리는 호리호리한 자작나무들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마릴라는 늘 동쪽 창가 쪽에 앉곤 했는데 그곳에 앉아서도 햇살을 내심 못 믿어왔다. 그녀의 눈에 비친 햇살은 신중을 기해야 할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촐삭되고 무책임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동쪽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등 뒤 테이블에는 간단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문을 제대로 닫기도 전에 린드 부인은 식탁을 보며 머릿속으로 모든 정황을 파악했다. 접시가 세 개가 놓여있는 것을 보니 마릴라는 메쉬와 함께 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일상용 접시와 꽃사과 잼, 케이크 한 종류 정도 뿐이니 대단한 손님은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메쉬의 하얀 긋셔츠와 밤색 말은 무엇이었던 걸까? 린드 부인은 이 고요하고 수상할 것이라곤 없어 보이는 초록 지붕집의 요상한 미스터리에 머리가 어지러질해졌다. 안녕하세요, 레이첼. 오늘 저녁은 정말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좀 앉았다 가세요. 가족들은 잘 지내죠? 마릴라는 사무적으로 인사했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은 공통 분모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어쩌면 그러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우정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릴라는 강한 인상에 키가 크고 마른 몸집에다 체형이 밋밋한 여자였다. 흰머리가 히끗히끗 비치는 검은 머리카락은 언제나 돌돌 말아올려 쇠 머리핀 두 개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경험의 폭이 좁고 깐깐해 보였으며 실제로도 그러했다. 하지만 조금만 매만져준다면 유머 감각이 되살아날지도 모를 그런 인매를 지냈다. 저흰 다 잘 지내요. 그저 메슈가 어딜 급하게 가는 걸 보니 마릴라 댁은 잘 못 지내는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나 생각했죠. 린드 부인이 대답했다. 마릴라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입술을 삐죽였다. 그녀는 린드 부인의 속을 익히 짐작했다. 메슈의 난데없는 외출이 이 이웃의 호기심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쯤은 눈치 최고도 남았다. 아니에요. 어젯밤에는 두통이 심했는데 이젠 괜찮아요. 메슈 오라버니는 브라이트리버 역에 갔어요. 노바스코샤의 한 고아원에서 남자아이 하나를 데려오기로 했는데 그 아이가 오늘 저녁기차로 도착하거든요. 메슈가 브라이트리버 역에서 호주 캥거루를 데려온다고 하였던 듯 린드 부인이 이보다 더 놀랐을까 그녀는 정말이지 5초간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마릴라가 허튼 소리를 할 리야 없었지만 린드 부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진짜예요, 마릴라?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고 린드 부인이 물었다. 네, 그럼요. 마릴라는 노바스코샤의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는 일이 듣도 보도 못한 혁신적인 사건이 아닌 마치 에이번리 농가의 정기충계 행사라도 되는 양 평온하게 대답했다. 린드 부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머릿속이 느낌표로 가득 찼다. 남자아이라니. 마릴라와 메슈 커스버트가 남자아이를 입양한다고? 고아원에서? 이거 원, 세상이 뒤집힌 게 틀림없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없고 말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린드 부인은 못마땅하다는 듯 캐물었다.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일을 벌였으니 일단은 못마땅하다는 기색을 내비쳐야 했다. 사실 겨울 내내 이 문제로 고민해 왔어요.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지난 크리스마스 이븐날 여기에 오셔서 봄이 되면 호프턴에 있는 고아원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올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사촌이 그곳에 살아서 스펜서 부인도 호프턴에 가본 적이 있으시고 그곳 사정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메슈 오라버니와 저도 그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저희는 남자아이를 데려올까 했죠. 메슈 오라버니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예순이에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고요. 심장질환도 골치고요. 게다가 일손 구하기가 어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지 죄다 얼빠지고 어설픈 프랑스 사내 아이들 뿐인걸요. 어쩌다가 괜찮은 녀석을 골라서 일을 가르쳐 놓으면 가재 통조림 공장이나 미국으로 날라버리죠. 메슈 오라버니는 처음에 영국 고아원 아이가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싫다고 잘라 말했어요. 좋은 아이들일지도 모르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런던 길거리에서 동량하는 아이들은 안 된다는 거였죠.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 아이였음 했거든요. 어떤 아이를 입양하든 위험은 따르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캐나다 아이라면 그나마 조금은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펜서 부인에게 여자아이를 데리러 가는 김에 남자아이도 하나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지난주에 스펜서 부인이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카모디에 사는 리처드 스펜서 가족에게 10살 남짓한 똑똑하고 착한 남자아이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 정도 나이가 딱 좋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일도 곧잘 할 만한 나이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다루기 쉬운 나이이기도 하니까요.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학교도 보내줄 생각이에요. 오늘 스펜서 부인이 보낸 전보를 집배원이 가지고 왔는데 오늘 5시 반 기차로 아이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쉬 오라버니가 브라이트리버 역에 나간 거예요. 스펜서 부인이 그 아이를 브라이트리버 역까지 데려다주기로 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스펜서 부인은 화이트 샌즈 역까지 계속 갈 거고요. 린드 부인은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놀라운 소식에 어느 정도 정신을 가다듬은 후 말문을 이어갔다. 마릴라, 솔직히 난 당신들이 지금 좀 엉뚱한 일을 아니 어쩌면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요. 지금 당신들은 낯선 아이를 집에 드리려고 해요. 가족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의 성향이나 부모,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자랄지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요. 그 뭐냐, 내가 바로 지난주에 신문에서 봤는데 섬 서쪽에 살던 부부가 고아원에서 남자아이 하나를 입양했는데 글쎄 그 아이가 야밤에 집에 불을 질렀다지 뭐예요. 그것도 일부러요. 그 집안 사람들은 침대에서 거의 타죽을 뻔했어요. 또 어떤 집에서는 입양한 남자아이가 날계란을 몰래 빨아먹곤 했는데 도무지 그 못된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대요. 나한테 이 문제에 대해 미리 조언을 구했더라면 이런 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을 텐데 왜 안 그랬어요, 마릴라. 이 달갑잖은 위안에 마릴라는 언짢아하거나 놀라지 않고 잠자코 뜨개질만 했다. 레이첼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저도 약간 꺼림칙한 구석은 있어요. 하지만 오라버니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메시 오라버니가 그러는 건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니 저도 따를 수밖에요. 그리고 위험은 어디에나 있죠. 친자식을 둔 사람들에게도 위험은 있는걸요. 애들이 어디 곱게만 자라나요. 노바스코샤는 우리 섬 바로 옆이에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아닌걸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린드 부인은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답했다. 흠, 잘됐으면 좋겠네요. 그 아이가 초록 지붕집을 몽땅 태워먹거나 우물에 스트리크닌 독약을 탄데도 왜 미리 귀뜸하지 않았냐고 날 원망하지 말아요. 뉴브런즈윅에서도 고아원 출신 아이가 딱 이런 일을 벌여서 온 가족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요. 물론 그때는 여자애가 그랬다지만. 우린 여자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아닌걸요. 여자아이를 키우는 건 꿈도 꿔본 적 없어요. 스펜서 부인이 무슨 생각으로 여자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야 마음만 먹으면 고아원을 통째로 입양하고도 남을 뿐이시니. 마릴라는 우물에 독약을 타는 것은 마치 여자아이들만의 소행이며 남자아이들은 그럴 일이 없다는 듯 말했다. 린드 부인은 메슈가 고아 소년과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족히 두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았다. 그래서 길을 따라 로버트 벨 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화제거리가 아닌가. 그리고 린드 부인은 이러한 입방아를 꽤나 즐겼다. 린드 부인의 비관적인 말들에 불안과 염려를 서서히 느끼던 찰나에 부인이 떠나자 마릴라도 그제야 한시름을 놓았다. 오솔길로 들어선 린드 부인이 갑자기 탄성을 질렀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별일이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 어린 것이 가여워서 어째? 메슈와 마릴라는 애들에 대해선 아는 게 없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보다도 현명하고 견실하길 바랄 거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디에 할아버지가 있기나 했겠어. 초록 지붕집의 어린아이라니 영 어울리지가 않아. 하긴 그 집에 아이가 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메슈와 마릴라도 그 집이 지어졌을 땐 이미 다 컸고. 그 둘을 보면 과연 어린 시절이 있기는 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라면 절대 그 고아 신세가 되고 싶진 않네. 불쌍한 것, 어린 것이 안 됐어. 린드 부인은 벅찬 감정을 들장미 넝쿨에 대고 터뜨렸다. 물론 린드 부인이 그 순간 브라이트 리버 역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보았더라면 동정심이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제2장. 메슈 커스버트 놀라다. 메슈 커스버트가 탄 밤색말은 브라이트 리버 역까지 8마일이 넘는 길을 가뿐히 달렸다. 아늑한 농장들 사이로 난 길은 아름다웠다. 길을 따라 발삼향이 그윽한 전나무 사이를 지나치기도 했고 야생 자두나무 잎사귀가 흐드러지게 핀 나무 사이에 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다. 과수원의 사과들이 자아내는 향기로 공기는 달콤했고 진주빛과 보랏빛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먼 수평선까지 초원이 길게 미끄러져 있었다. 작은 새들이 노래했네. 마치 여름은 오늘 하루 뿐인 것처럼. 메슈는 나름의 방식으로 나들이를 즐겼다. 길에서 여인들과 마주쳐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을 제외하곤 말이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잘 아는 사이든 그렇지 않든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메슈는 마릴라와 린드 부인을 빼곤 모든 여인들이 무섭기만 했다. 속을 통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자신을 몰래 비웃는 것 같아서 영 불편했던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볼품 없는 외모에다 구부정한 어깨, 회색 단발머리와 스무살 적부터 길러온 덥수룩한 연갈색 턱수염까지. 그는 괴상한 외모의 대명사였다. 사실 메슈는 흰머리만 없었다 뿐이지 스무살 때도 예순살로 보이는 얼굴이었다. 브라이트리버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메슈는 너무 빨리 왔구나 생각하며 브라이트리버 호텔 앞 작은 마당에 마찰을 대었다. 그리고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기다란 플랫폼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저 멀리 널빤지 더미 위에 올라앉은 여자아이 하나가 겨우 눈에 띌 뿐이었다. 메슈는 여자아이라는 것도 간신히 알아보았는데 그 아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서둘러 지나쳤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쳐다보았더라면 소녀의 태도와 표정에 묻어난 긴장감과 간절함을 놓칠 리 없었을 것이다. 소녀는 앉은 채로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에 소녀는 온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메슈는 매표소 문을 잠그고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갈 채비를 하던 역장과 마주쳤다. 메슈는 다섯시 반 기차가 곧 도착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호탕한 성격의 역장이 대답했다. 다섯시 반 기차는 삼십분 전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커스버트 씨를 기다리는 손님이 한 분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예요. 저기 널반지 위에 앉아 있어요. 여성 전용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일렀는데도 굳이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상상의 여지가 있다나? 제가 보기엔 아이가 좀 유별나던데요. 여자아이가 아닐 텐데 남자아이가 오기로 되어 있어요. 남자아이가 와 있어야 하는데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샤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역장은 휘파람을 불었다.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스펜서 부인은 저 여자아이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려 나한테 맡겼어요. 당신과 당신 여동생이 고아원에서 저 애를 입양했다면서 곧 데리러 올 거라고 하면서요.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예요. 이곳의 다른 고아는 한 명도 숨겨놓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메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서 마릴라가 함께 이 상황을 대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역장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럼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저도 입이 달렸으니 스스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쓸만한 남자아이가 없었다든가. 역장은 배가 고픈지 이내 성큼성큼 사라졌다. 가여운 메슈는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잠든 사자의 수염을 뽑아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 여자아이, 그것도 낯선 소녀이자 고아이기까지 한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도 모자라 왜 남자아이가 아니냐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메슈는 영 내키지 않는 심정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끌고 아이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소녀는 메슈가 제 앞을 지나칠 때부터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메슈는 소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혹여나 보았더라면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소녀의 외모는 보통 사람들이 눈에는 띄었을 법하다. 열한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는 몸에 꽉 끼는 황갈색 윈시 작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다 헤어진 갈색 밀짚모자를 눌러 쓴 머리 아래로는 도톰하게 땋은 새빨간 머리가 두 갈래로 늘어져 등까지 흘러내렸다. 작고 뽀얀 계란형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었다. 입도 크고 눈도 큰 소녀였는데 눈동자는 빛과 분위기에 따라 어떤 때는 초록빛을 띄었고 또 어떤 때는 회색빛으로 비췄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알아볼 만한 것들이다.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소녀의 턱이 날카롭고 도드라졌으며 큰 눈망울은 영혼이 충만하고 생기가 넘친다는 것과 달콤한 입은 감성이 풍부하고 이마는 넓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분별력 있는 예리한 관찰자라면 이 갈 곳 없는 어린 소녀는 소심한 메슈가 이렇게나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를 만큼 그렇게 흔해 빠진 영혼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거란 이야기다. 어쨌거나 메슈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소녀는 메슈가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야위고 얼룩진 손으로 낡고 허름한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러고는 다른 손은 메슈에게 불쑥 내밀었다. 초록 지붕 지붕의 메슈 커스버트 아저씨 되시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데리러 오시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못 오실 상황이 뭐가 있을까 혼자 온갖 상상을 하고 있었죠. 만약 오시지 않으면 저기 아래 기찻길을 따라 내려가서 길모퉁이에 있는 벗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을 보내려고 했어요. 저는 무서움을 잘 안 타거든요. 그리고 흰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벗나무 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잔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된 방에서 머문다고 상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오늘 못 오시면 내일은 꼭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유난히 또렷하고 달콤한 목소리였다. 메슈는 소녀의 작고 뼈만 앙상한 손을 어색하게 잡으며 마음먹었다. 눈망울을 반짝이는 이 아이에게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쪼록 일단 소녀를 집에 데려간 뒤 그 다음은 마릴라에게 떠넘길 작정이었다. 무슨 착오였던지 간에 이 아이를 브라이트 리버역에 홀로 놔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떤 연휴인지는 초록 지붕집에 안전히 돌아간 후에나 알아보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따라오너라. 말은 저기 호텔 마당에 있어. 가방을 주렴. 아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아 제가 들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제 물건이 몽땅 들어있는데도 전혀 안 무거워요. 게다가 요령껏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져버리거든요. 제가 잘 다룰 줄 아니 제가 드는 편이 나아요. 이건 정말 오래된 가방이거든요. 번나무에서 자는 것도 멋지긴 하지만 그래도 와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차를 타고 한참 가야 하는 것 맞죠? 스펜서 아주머니께서 8마일 정도라고 하셨어요. 저는 좋아요. 마차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저씨와 함께 살고 가족이 된다니 정말 근사해요. 저는 이제껏 누구와 가족이 되어본 적이 딱히 없어요. 고아원은 최악이었고요. 그곳에서는 고작 4개월 정도 있었지만 그걸로도 충분해요. 아저씨는 고아원이 어떤 곳인지 진작도 못하실 거예요. 상상도 못하리만큼 나빠요. 스펜서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말버릇이 고약하다고 하셨지만 일부러 그렇게 못되게 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심술구져졌다고요. 아시겠어요? 물론 고아원 사람들은 착했어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상상거리가 없어요. 고아들이 있을 뿐이죠. 그래도 그 애들에 대해 상상하는 건 꽤 재미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아저씨 옆에 앉은 여자애가 사실은 백작이 딸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어릴 때 유괴를 당했죠. 하지만 유모는 그 사실을 고백도 하기 전에 죽어버려요. 저는 밤마다 이런 상상을 하곤 했어요.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제가 괜히 이렇게 말락깽이가 되었겠어요? 저는 정말 부지깽이처럼 마르지 않았나요? 살점 하나 붙어있지 않아요. 전 제가 팔꿈치에도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귀엽고 통통한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상상하곤 해요. 대화가 잠시 멈췄다. 소녀가 숨이 차기도 했고 마차 앞에 다다르기도 했기 때문이다. 마을을 떠나 가파른 언덕을 넘어갈 때까지 소녀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마차는 가파른 작은 언덕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는데 보드라운 흙을 깊이 파서 만든 길이라 꽃이 만개한 벗나무와 쭉쭉 뻗은 흰 자작나무들은 마차를 탄 메쉬와 소녀의 머리보다 몇 피트는 높은 두 개 늘어서 있었다. 아이는 손을 뻗어 마차 옆을 스치는 자두나무 가지를 꺾었다. 예쁘지 않나요? 온통 하얗고 흐느적거리며 저 두 개서 빡금이 가지를 내민 모습을 한 저 나무를 보면 아저씨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소녀가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는걸. 에이, 신부잖아요. 새하얗고 신비로운 베이를 두른 사랑스런 신부 말이에요. 신부를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떤 모습일까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신부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건 아니에요. 전 영 볼품 없어서 그 누구도 신부감으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라면 또 모를까. 외국인 선교사라면 별로 까다롭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새하얀 드레스를 꼭 입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에 더는 바랄 게 없을 것만 같아요. 저는 예쁜 옷이라면 다 좋아요. 저는 지금껏 예쁜 옷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하긴 이 말은 곧 앞으로 더 소망할 것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멋진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고아원을 떠나올 땐 이 끔찍하게 낡은 원피스 때문에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저희 고아들은 죄다 이천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하거든요. 지난 겨울에 호프턴에 사는 어떤 상인이 고아원에다 윈시 직무를 300야드나 기증하셨어요. 누군가는 안 팔려서 그런 거라고 숙덕했지만 저는 그분이 마음씨가 고와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겠죠? 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저를 가엾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상상의 날개를 펼쳤답니다. 난 가장 아름다운 연하늘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기왕 상상할 거라면 멋진 걸로 상상하는 편이 낫잖아요. 꽃으로 장식한 커다란 모자에는 깃털도 휘날리고 금빛 번쩍이는 시계와 새끼 염소 가죽장갑 부츠까지도요. 그렇게 상상했더니 금세 신이 나서 섬까지 오는 여행이 정말 즐거웠답니다. 뱃멀미도 한 번도 안 했는걸요? 스펜서 아주머니도 평소에는 멀미를 종종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럴 틈이 없으셨대요. 제가 혹여나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지켜보느라 말이죠. 스펜서 아주머니는 저처럼 까부는 아이는 살면서 처음 보셨대요. 하지만 어쨌든 스펜서 아주머니께서 멀미를 안 했다면 다행인 거 아닌가요? 전 배에서 본 모든 것을 다 눈에 넣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올 것 같지 않아서요. 어, 저긴 벚꽃들이 더 많이 피었어요. 이 섬은 정말 꽃동산이에요. 벌써부터 이 섬이 좋아진걸요? 이곳에서 살게 된다니 정말 기뻐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들 해서 여기서 사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다니 참 멋져요. 그렇죠? 그런데 저 빨간 길은 좀 우스꽝스러워요. 샬로타운에서 기차를 탔을 때 저 빨간 길이 언뜻 지나쳐 보이길래 스펜서 아주머니께 여쭤봤죠. 왜 길이 빨간색이냐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모르겠다고 제발 질문 좀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천번도 더 했다나요? 제 생각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묻지 않으면 어떻게 뭔가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 길은 왜 빨간 걸까요? 글쎄다. 잘 모르겠는걸. 그럼 언젠가는 꼭 알아내고 말겠어요. 알아봐야 할 수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 근사하지 않나요? 살아있다는 게 기쁘게 느껴질 정도예요. 정말 흥미진진한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걸 이미 다 알아버린다면 사는 재미가 절반으로 줄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상상의 여지도 없겠죠. 그렇죠? 제가 말이 너무 맞나요? 그런 이야기 종종 들어요. 입 다물고 있을까요? 그 편이 좋으시면 입을 꾹 다물고 있을게요. 조금 어렵긴 해도 저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메슈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즐거워하고 있었다. 별로 말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메슈도 수다스러우면서 상대방에게는 굳이 대꾸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어린 소녀와의 대화에 빠져들 것이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여자들은 여러 면으로 보나 별로였고 어린 여자아이라면 더욱 끔찍했다. 그 아이들이 마치 그가 입이라도 벙긋 열면 잡아먹히기라도 할 듯 질에 겁을 먹고 견눈질을 하며 슬금슬금 자신을 피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이번리에서 곱게 자란 요조 숙녀들은 대개 그랬다. 하지만 이 주근깨 가득한 아이는 매우 달랐다. 그의 더딘 이해력으로 소녀의 번득이는 생각을 따라가기가 벅차기도 했지만 소녀의 제잘거림이 싫지는 않았다. 그는 평소와 같은 수줍은 얼굴로 말했다. 마음껏 이야기해도 된단다. 나는 괜찮아. 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아저씨와 제가 잘 맞을 줄 알았어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고 자고로 아이들은 시야를 벗어나선 안 되지만 소란을 떨어서도 안 된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얘기를 백만 번쯤은 들었는걸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거창한 표현을 쓴다고 놀려요. 하지만 엄청난 생각이 떠오르면 그에 걸맞은 단어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스펜서 아주머니께서는 제 혀가 입 한가운데에 동동 매달려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분명 제 혀도 입 끝에 단단히 붙어 있어요. 스펜서 아주머니는 아저씨 댁이 초록 지붕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무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나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나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앙상하고 초라한 나무 몇 그루가 고아원 앞쪽으로 조금 심어져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눈속임으로 꾸며둔 작은 나무들 뿐이었죠. 모조리 고아처럼 보였어요. 나무도 그렇고요. 그럼 울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럴 때면 나무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가여운 꼬마나무들아 너희도 큰 숲에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자랐다면 이끼와 줌베리 꽃들이 너희들을 뿌리 위에서 자라나고 냇물이 너희를 적시고 새들이 너희의 가지에 앉아서 놀아준다면 너희도 지금보다 한참은 더 키가 크고 울창했겠지? 하지만 이곳에 있으니 그럴 수가 없네. 나도 너희의 마음을 알아. 가여운 꼬마들아 오늘 아침 나무들을 두고 떠나오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것들에도 정이 드나 봐요. 그렇죠? 초록 지붕 집 근처에도 개울이 있나요? 스펜서 아주머니께 여쭤본다는 것을 깜빡하고 말았어요. 글쎄다. 옳거니 집 바로 아래에 있단다. 멋져요. 전 개울 근처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곤 기대 안 했어요. 꿈이 항상 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현실이 된다면 정말 멋지겠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행복한 기분이에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행복한 기분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음, 아저씨는 이게 무슨 색깔 같아 보이세요? 소년은 깡마른 어깨 아래로 땋아내린 길고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앞으로 당겨서 메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메쉬는 여인들이 머리색을 알아채는 데는 영 소질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붉은색이구나. 그렇지? 소년은 땋은 머리를 내려놓으며 발가락 끝에서부터 한숨을 길게 들이쉬더니 인생의 모든 슬픔을 한껏 토해냈다. 네, 빨간색이에요. 아이는 체념한 듯 말했다. 이제 제가 왜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빨간 머리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요. 주근깨, 초록색 눈, 말락갱이까지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다른 걸로 상상하면 되니까요. 제가 장미처럼 발그레한 얼굴과 사랑스럽고 반짝반짝한 보랏빛 눈을 가졌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 정말 최선을 다해봤어요. 주문을 걸어봤죠. 내 머리카락은 떠돌이 까마귀 날개처럼 까맣다. 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빨간 머리더라고요. 마음이 찢어졌죠. 평생의 한이 되고 말 거예요. 예전에 소설책에서 평생 하늘 안고 산 어떤 소녀에 대해 읽은 적이 있어요. 물론 빨간 머리 때문은 아니었어요. 금빛 머리카락이 석고 같은 이마에서부터 등까지 물결치는 소녀였어요. 그런데 석고 같은 이마가 뭐죠?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아세요? 글쎄다. 나도 모르겠는걸. 메슈는 머리가 약간 어지랬다. 어릴 적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회전목마를 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음, 무엇인지는 몰라도 분명 좋은 물건일 거예요. 그 여자애가 여신처럼 아름다웠으니까요. 여신처럼 아름답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세요? 아니, 아직 상상해본 적이 없는걸. 메슈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저는 아주 많이 상상해봤어요. 만약 고를 수 있다면 여신처럼 아름답거나 어지러울 정도로 영리한거나 천사처럼 착한 것 중에 뭐가 좋으세요? 흠, 잘 모르겠는걸. 저도 그래요.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니 못 고른다고 달라질 거야 없죠. 제가 천사처럼 착해질 일이 없다는 건 분명해요. 스펜서 아주머니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어머, 아저씨, 아저씨, 커스버트 아저씨. 그건 스펜서 부인이 한 말이 아니었다. 아이가 마차 밖으로 굴러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메슈가 아이를 놀라게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언덕을 넘어 가로수길로 들어섰을 뿐이었다. 뉴브리지 사람들이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거대한 사과나무들이 완전히 아치를 이룬 4,500야드 길이의 고든 도로로 오래전 괴짜 농부가 심은 사과나무가 널리 퍼져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머리 위로는 눈송이 같은 향기로운 사과꽃들이 둥근 천장을 뒤덮고 있었다. 가지 아래로는 해가 보랏빛으로 지고 있었고, 저 멀리 앞쪽으로 살며시 보이는 노을은 대성당 복도 끝의 커다란 장미무늬 창처럼 반짝였다. 그 아름다움에 아이는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소녀는 마차에 기대어 야윈 손을 무릎에 곱게 포개고 새하얀 절경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그곳을 지나쳐 뉴브릿지로 향하는 비탈길을 달릴 때에도 소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을이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붉은 석양을 따라 장엄하게 흘러가는 환영들을 향해 눈동자를 반짝였다. 북적이는 작은 뉴브릿지 마을을 따라 개들이 지저대고 꼬마들이 웃음보를 터뜨리며 호기심 어린 눈망울들이 창문 틈을 통해 빼꼼히 밖을 향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산마일이나 더 갈 때까지도 소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열성적으로 수다를 떨 수 있는 것만큼이나 침묵할 줄 아는 아이임이 분명했다. 피곤하고 배고픈 모양이구나. 이윽고 메슈가 용기내어 말을 걸었다. 오랜 침묵을 설명하려니 별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단다. 일마일만 더 가면 되거든. 소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몽상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아주 먼 별나라를 여행하고 막 돌아온 듯 꿈에서 덜 깬 얼굴로 메슈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속삭였다. 커스버터 아저씨, 방금 지나온 저 하얀 곳은 뭐예요? 가만있자. 가로수기를 말하는가 보구나. 예쁜 곳이지. 메슈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예쁘다고요? 고작 예쁘다는 것으로는 어림없죠. 아름답다도 역부족이라고요. 아, 경이롭다. 그래요, 경이로워요. 처음이라고요. 제 상상력을 더한다고 해도 그 이상일 순 없을 거예요. 완벽하게 충만한 기분이었어요. 소녀는 한 손을 가슴 위에 대었다. 기이하고 괴상한 통증을 느꼈는데 또 한편으로는 행복에 겨운 고통이라고나 할까요? 아저씨는 이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글쎄다. 없는 것 같구나. 저는 정말 많아요. 웅장하게 아름다운 것을 볼 때면 늘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다니 너무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곳은 어디 보자... 환희의 새하얀 길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력이 담긴 멋진 이름 같지 않나요? 저는 어떤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늘 새 이름을 상상해서 지어주곤 해요. 고아원에는 햅지버 젠킨스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상상 속에서는 로잘리아 드비어라고 불러주었죠. 다른 사람들이 가로수길이라고 부른데도 저는 환희의 새하얀 길이라고 부르겠어요. 이제 1마일만 더 가면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기쁘고 섭섭해요. 이번 마차 여행이 너무 신났거든요. 저는 신나는 일이 끝날 때쯤이 되면 늘 섭섭해요. 물론 신나는 일이 다음에도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를 일이니까요. 그리고 즐겁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어쨌거나 제 경우엔 그랬어요. 하지만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 기뻐요. 저는 집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진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또다시 기분 좋은 통증이 느껴져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두 사람이 탄 마차가 산마루를 내달렸다. 언덕 아래로는 연못이 있었는데 너무 길고 구불구불해서 강처럼 보였다. 연못 한가운데로 다리가 놓였고 황금색 모래 언덕이 저 멀리 지푸른 바닷물과 연못을 갈라놓았다. 물은 각양각색으로 변하며 찬란하게 빛났다. 자홍빛과 장밋빛, 오묘한 초록빛이 이제껏 이름 붙여진 적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색깔들과 숨바꼭질하듯 어우러졌다. 다리 위로는 전나무와 단풍나무가 자랐고 수면에는 흔들리는 어두운 반투명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자두나무는 잘 차려입은 요조 숙녀가 까치발을 하고서 제 모습을 물에 비춰보듯 툭 이곳저곳에 몸을 내밀었다. 연못 위쪽 늪에서는 개구리들이 맑고 구슬프게 떼지어 울고 있었다. 비탈길 넘어 사과나무 과수원 주변에 작은 회색집 한 채가 보였다. 아직 많이 어둡지는 않았지만 창문 하나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건 베리엄못이야. 메슈가 말했다. 그 이름은 별로인걸요? 저라면 빛나는 호수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짜릿함이 느껴지는 걸 보니 알겠어요. 느낌이 오는 이름을 고르면 이런 짜릿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메슈는 곰곰이 생각했다. 글쎄다. 옳거니 오이밭에서 작업을 하다가 징그러운 허연 땅벌레들을 볼 때면 기분이 짜릿해지곤 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거든. 아이참 제가 말한 짜릿함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요.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땅벌레랑 빛나는 호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베리엄못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내 생각엔 베리 시댁이 바로 앞에 살아서 그럴 게야. 비탈과수원 집이 베리 시댁 이름이거든. 그 뒤로 우거진 수풀만 아니면 여기서도 초록 지붕 집이 보였을 텐데. 우린 다리를 건너 길을 돌아가야 한단다. 이제 반마일 정도 남았다. 베리 아저씨 댁에도 여자아이가 있을까요? 너무 어린아이 말고 제 또래로요. 열한 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지. 다이애나라고 말이야. 소년은 길게 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어, 정말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글쎄다. 나는 잘 모르겠는걸. 뭔가 이교도적인 느낌이 들거든. 난 죄인이나 메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이애나가 태어났을 때 선생님 한 분이 그댁에 머물고 계셔서 그분이 다이애나라고 이름 지어주었다더구나. 저도 태어났을 때 주변에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다리에 다 왔어요. 저는 눈을 꼭 감을래요. 저는 다리를 건널 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다리 한가운데에서 잭 나이프처럼 꽉 끼워버리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꼭 감아버려요. 그런데 한가운데쯤에 다다르기만 하면 꼭 눈을 뜨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직계처럼 확 물린다면 그걸 꼭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럼 저는 와장창 무너지겠죠. 저는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다는 건 멋진 일이에요. 다 건넀네요. 이제 뒤를 돌아볼래요. 잘 자렴, 빛나는 호수야. 저는 사랑하는 모든 것에 인사를 한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는 것처럼요. 쟤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호수도 저에게 웃어보이는 것 같거든요. 마차가 언덕을 올라 모퉁이를 돌자 메쉬가 입을 열었다. 거의 다 온 것 같구나. 초록 지붕집은 바로 저. 안 돼요. 알려주지 마세요. 소녀는 숨도 안 쉬고 메쉬의 말을 가로막으며 한쪽 손은 절반쯤 올라간 메쉬의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메쉬의 손짓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자신의 눈을 가렸다. 제가 알아맞혀 볼게요. 제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녀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다. 언덕의 꼭대기에 있었다. 해는 이미 저물었지만 부드러운 저녁 노을은 여전히 선명하게 주변을 드리웠다. 서쪽으로는 칙칙한 외형의 교회 첨탑이 하늘 높이 솟아있었다. 그 아래로는 시냇물이 흐르고 저 너머로는 길고 부드러운 능선의 아늑한 농장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소녀의 눈은 열정과 호기심 동경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소녀의 눈동자에는 길에서 한참 왼쪽으로 떨어진 곳에 가 닿았다. 황혼역이 드리워진 숲은 하얀 꽃나무들로 우거졌다. 그곳, 티끌 하나 없는 남서쪽 하늘 위로는 거대한 수정같은 흰 별이 길잡이 또는 약속의 등불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기예요, 그렇죠? 소녀가 집을 가리켰다. 메쉬는 밤색 마리 고삐를 힘차게 내려쳤다. 그래, 맞아. 스펜서 부인이 알려줬나 보구나. 아니요, 전혀요. 스펜서 아주머니는 뻔한 말만 하세요. 그래서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바로 저기구나 하는 느낌이 왔어요.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제가 오늘 온종일 꼬집어대서 팔꿈치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버렸을 거예요. 이따금씩 오싹한 기분이 들 때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고 제 스스로를 꼬집어보죠. 그러다 문득 이게 꿈이라면 깨어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꼬집는 걸 멈췄어요. 그런데 이건 꿈이 아니에요. 정말 집에 다 온 거라고요. 소년은 황홀한 듯 긴 숨을 내쉬고는 다시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메슈는 다시 불안해졌다. 이 갈 곳 없는 아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이 집이 결국 그녀의 세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마릴라라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두 사람은 린드덱의 골짜기를 지나쳤다. 이미 꽤 어두워졌지만 그렇다고 린드 부인이 창밖을 통해 언덕 넘어 긴 길을 따라 초록 지붕 집으로 마차가 들어가는 것을 못 볼 정도는 아니었다. 집에 다다르자 메슈는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이라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마릴라나 저 자신이 아니었다. 이 실수 때문에 벌어질 소란도 아니었다. 다만 이 아이가 실망할까 염려가 되었다. 아이의 눈동자에서 경외감에 찬 빛을 사그러지게 한다고 생각하니 새끼 양이나 송아지처럼 죄 없는 어린 생명을 죽여야 하는 일에 공범이라도 된 느낌이었다. 두 사람이 들어섰을 때 어둠은 짙었고 포플러 나무 잎사귀들이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었다. 메슈가 소녀를 번쩍 들어 마차에서 내려주자 소녀가 속삭였다. 나무들이 잠꼬대를 하나 봐요.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 좋은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는 세상의 모든 귀중한 것을 다 담았다는 여행 가방을 꽉 그려앉고 소녀는 메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제 3장 마릴라 커스버트 놀라다 메슈가 문을 열자 마릴라는 기분 좋게 이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뻣뻣하고 남루한 옷차림을 한 빨간머리 소녀의 열정적이고 반짝이는 눈을 마주하자 이내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메슈 오라버니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남자아이는 어디 있죠? 마릴라가 외쳤다. 메슈는 의기소침해서 말했다. 남자아이는 없었어. 이 아이뿐이었다고. 메슈가 아이를 고개짓으로 가리키다가 심지어 아이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아이가 없었다니요. 당연히 있어야죠. 스펜서 부인에게 사내녀석을 데려다 달라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마릴라가 외쳤다. 그랬지. 하지만 이 아이를 데려오셨어.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역에 놔두고 올 순 없잖아. 마릴라가 소리쳤다. 이를 이따위로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동안 아이는 말이 없었다. 아이의 눈동자만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아이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아차리게 된 모양이었다. 소중한 여행 가방을 앞으로 툭 떨어뜨린 채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움켜쥐었다. 소녀가 소리쳤다. 저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남자아이가 아니어서 싫으신 거죠.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무도 저를 원한 적이 없었죠. 영원히 지속되기엔 너무 아름답다는 걸 진짜 깨달았어야 했는데 저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이제 어쩌면 좋죠.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아요. 그러고는 정말 눈물이 터져버렸다. 식탁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팔을 내던지더니 얼굴을 그 위에 파묻고 엉엉 울어댔다. 마릴라와 메쉬는 화록과 건너편에 서서 서로를 난처한 듯 바라보았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나마 무엇이라도 시도를 해본 쪽은 마릴라였다. 얘야 그렇다고 울 것까진 없잖니. 아니요. 있죠. 아이는 머리를 치켜들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아주머니께서 고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왔는데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아주머니도 분명 울고 싶을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고요. 마릴라의 표정 없는 얼굴에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녹슨 듯한 떨떠름한 미소가 번졌다. 그만 울거라. 오늘 밤에 내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어찌된 연휴인지 알아낼 때까지 여기 머무르렴. 넌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렸다.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실래요? 아이는 간절하게 말했다. 코델리아라고 불러달라고? 그게 내 이름이니? 아니요. 사실 제 이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코델리아로 불러주셨으면 해요. 완벽하게 우아한 이름이잖아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코델리아가 이름이 아니라면 본명은 뭐니? 앤 셜리예요. 하지만 제발 코델리아로 불러주세요. 어차피 조금만 머물다가 곧 떠날 텐데 저를 어떻게 부르시든 상관없으시잖아요. 게다가 앤은 낭만적이지 않다구요. 낭만적이지 않다니 말도 안 돼. 앤은 멋지고 기품 있는 이름이야. 부끄러워할 게 뭐 있다고. 마릴라는 냉정하게 말했다. 앤이 설명했다. 부끄럽다는 건 아니에요. 그저 코델리아라는 이름이 더 좋다는 것 뿐이에요. 저는 제 이름이 코델리아면 좋겠다고 늘 상상해왔어요.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은요. 어릴 땐 제럴딘이라고 상상하곤 했는데 지금은 코델리아가 더 좋아요. 그래도 저를 앤이라고 정 부르고 싶으시다면 철자 끝에 E가 붙은 앤으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부르면 뭐가 달라지는데? 마릴라가 차추전자를 집어들며 또 한 번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엄청난 차이죠. 앤이 훨씬 멋지잖아요. 이름을 소리 내어 발음해보면 마음속에 철자가 새겨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E가 없는 애는 볼품 없어요. 하지만 E로 끝나는 애는 눈에 띄죠. 저를 철자 E로 끝나는 N으로만 불러주신다면 코델리아로 불러달라고 더 이상 투정 부리지 않을게요. 그래, 그럼 철자가 E로 끝나는 N아. 무슨 착오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 알려줄래? 우린 스펜서 부인께 남자아이를 부탁했단다. 고아원에 남자아이가 없었던 거니? 아니요. 남자아이들은 많아요. 하지만 스펜서 아주머니는 분명히 열한 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저를 추천하신 거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실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한숨도 잘 수 없었다고요. 소년은 메쉬를 돌아보며 원망조로 말을 이어갔다. 기차역에서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를 원한 게 아니었다고. 그냥 그곳에 저를 놔두셔도 되었잖아요. 그랬으면 환희의 새하얀 길과 빛나는 호수를 볼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겠죠.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마릴라가 메쉬를 쳐다보며 물었다. 아, 그게 아까 오는 길에 나눴던 얘기들을 하는 거야. 나는 마구깐에 좀 가봐야겠구나. 돌아올 때까지 차 좀 마련해줘. 메쉬가 허둥지둥 대답했다. 메쉬가 나가자 마릴라는 질문을 이어갔다. 스펜서 부인이 너 말고 다른 아이는 데려오지 않았니? 릴리 존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직접 돌보실 거래요. 릴리는 다섯 살밖에 안 되었는데 정말 예쁘장하고 밤색 머리카락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처럼 예쁘고 머리카락도 갈색이라면 절 받아주실 건가요? 아니, 우린 남자아이를 원해. 오라버니 밭일을 거들어줄 아이로 말이야. 여자아이는 필요하지 않아. 모자를 벗으렴. 가방이랑 같이 거실 테이블에 올려둘게. 앤은 얌전하게 모자를 벗었다. 메쉬는 이내 돌아왔고 그들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다. 하지만 앤은 먹을 수가 없었다. 버터바른 빵을 조금 베어 먹기도 하고 작은 부채꼴 모양의 유리그릇에 담긴 꽃사과 잼을 콕콕 쪼아먹기도 했지만 허사였다. 앤의 접시 위에 담긴 음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영 먹지를 못하는구나. 마릴라는 심각한 결점이라도 되는 양 나무라든 말했다. 앤은 한숨을 내쉬었다. 못 먹겠어요. 저는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다고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본 경험이 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구나. 마릴라가 대꾸했다. 없다고요? 그렇다면 상상해 본 적도 없으세요? 없단다. 그러시면 지금 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시겠네요. 정말 심란해요.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면 응어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삼킬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설령 그게 캐러멜 초콜릿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저는 2년 전쯤 캐러멜 초콜릿을 한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기막히게 맛있었어요. 그때부터 캐러멜 초콜릿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죠. 하지만 그걸 먹으려고 하는 순간 항상 눈이 떠져요. 제가 잘 먹지 못한다고 너무 언짢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음식들은 정말 맛있어요. 단지 음식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아이가 피곤한가 봐 마릴라. 아이를 재우는 게 좋겠어. 마구깐에서 돌아온 뒤로 한마디도 안 떤 메슈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마릴라는 앤을 어디에 재울지 고민 중이었다. 남자아이가 오는 줄로만 알고 부엌방에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던 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깔끔하고 깨끗하다고 해도 여자아이를 그곳에 재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렇다고 떠돌이 아이에게 손님방을 내어주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는가. 그러니 남는 방이라고는 동쪽 지붕 아래 다락방뿐이었다. 마릴라는 등불을 밝힌 뒤 앤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앤은 영혼 없는 표정으로 탁자에 놓인 모자와 여행가방을 집어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은 오싹하리만큼 깨끗했다. 이내 들어선 작은 다락방은 티끌 하나 없었다. 마릴라는 다리가 세게 달린 세모난 탁자 위에 초를 올려두고는 침대볼을 젖혔다. 잠옷은 가져왔겠지? 마릴라가 물었다. 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두 벌 있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옷이 정말 꽉 끼어요. 고아원은 살림이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든 빠듯해요. 적어도 제가 머물렀던 가난한 고아원에서는요. 저는 꽉 끼는 잠옷이 싫어요. 하지만 그걸 입고도 프릴이 달리고 치맛다니 살랑살랑 나붓기는 사랑스러운 잠옷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게 제 위안이죠. 그래, 어서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도록 해라. 불 끌어 몇 분 후에 다시 오도록 하마. 내 스스로 불을 끌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곳에 불을 낼지도 모를 일이고. 마릴라가 자리를 비우자 앤은 주변을 아쉬운 듯 둘러보았다. 하얗게 칠한 벽은 너무도 휑해서 벽들도 저 자신들이 벌거벗은 모습에 고통스러워하는 것만 같았다. 마룻바닥도 휑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앤이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밧줄을 꿔서 만든 둥근 깔개만이 방 한가운데를 덩그러니 장식하고 있었다. 한쪽 귀퉁이에는 기둥 네 개로 지탱한 짙은 색의 높다란 구식 침대가 놓여있었다. 다른 쪽에는 앞서 말한 세모난 탁자가 있었고 도톰하고 붉은 빛이 감도는 벨벳 바늘꽂이가 장식으로 놓여있었다. 제 아무리 뾰족한 바늘이라도 휘어지게 할 만큼 단단해 보였다. 그 위로는 가로 6인치, 세로 8인치의 작은 거울이 걸려있었다. 탁자와 침대 사이로는 눈처럼 하얀 모슬린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세면대가 있었다. 방 전체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엄숙함이 배어있어서 애는 뼛속까지 전율이 잃었다. 애는 눈물을 훔치며 옷을 벗어 던지고는 꽉 끼는 잠옷을 걸쳤다. 그러고는 침대로 몸을 날렸다. 베개 깊숙이 얼굴을 파묻고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마릴라가 등불을 끌어 다시 왔을 때 옷가지는 마릇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침대 위에서 누군가가 유난을 떨고 있는 걸 보아하니 방 안에 마릴라 말고도 누군가가 있기는 한 모양이었다. 마릴라는 앤의 옷가지를 일부러 집어들고는 가지런히 정리해 노란 의자 위에 올려둔 다음 촛불을 들고 침대로 향했다. 잘 자렴 다소 어색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은 목소리로 마릴라가 말했다. 순간 앤의 새하얀 얼굴과 멀뚱한 눈이 이불 밖으로 불쑥 튀어나왔다. 제 생의 최악의 날이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잘 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앤은 원망하는 듯 따져 물었다. 그러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마릴라는 천천히 부엌으로 내려와서 저녁 설거지를 시작했다. 메슈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건 분명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다는 표시였다. 메슈는 어지간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마릴라가 흡연은 불결한 습관이라고 강하게 반대를 해서였다. 그렇다 해도 때로는 담배 없이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있게 마련인지라 그럴 때면 마릴라도 눈감아 주었다. 남자라고 할지라도 감정을 털어놓을 곳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마릴라는 화를 내며 말했다. 정말 난감하네요.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말만 전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요. 어쨌든 리처드 스펜서 댁 아이가 말을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내일 스펜서 부인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죠. 그리고 저 아이는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고요. 그래, 그래야겠지. 메슈는 내키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야겠지라뇨.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착하고 가엾지 않은가. 아이가 여기 머물고 싶어 하는데 돌려보낸다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 오라버니. 그래서 설마 저 아이를 데리고 있자는 건 아니죠? 메슈가 물구나무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대도 마릴라가 이보다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지. 말뜻을 분명히 해야 하는 궁지에 몰리자 메슈는 말을 더듬었다. 그렇죠. 저 아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는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메슈가 의외의 말을 불쑥 내뱉었다. 저 꼬맹이가 오라버니를 아주 홀려놨군요. 오라버니는 지금 저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은 거잖아요. 아이가 귀여운 구석이 있어. 아까 여기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저 아이가 제잘되는 걸 너도 들었어야 했는데. 메슈가 고집을 부렸다. 네, 말은 엄청 빠르게 하더군요. 그건 바로 알아봤어요. 그게 장점이라는 건가요? 전 수다쟁이는 딱 질색이에요. 고아 여자아이도 필요 없지만 설령 필요하다고 해도 저 아이는 제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라고요. 저 아이가 통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 안 돼요. 저 아이는 원래 있던 곳으로 당장 돌아가야 해요. 나를 도와줄 아이라면 프랑스 사내 녀석을 하나 고용해도 되지 않는가. 저 아이가 내 말벗이 되어줄 수도 있고. 메슈가 말했다. 말벗은 필요 없어요. 저 아이를 키울 생각 따위 없다고요. 마릴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네 뜻대로 하려무나. 난 가서 자야겠다. 자리에서 일어난 메슈가 담배 파이프를 치우며 말했다. 메슈는 침실로 향했다. 설거지를 마친 뒤 마릴라도 잠자리에 들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였다. 그리고 한 층 위 동쪽 다락방에서는 외롭고 사랑과 정에 굶주린 어린 아이가 울다가 잠이 들었다. 제 4장 초록 지붕 집에서의 아침 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있었다. 비몽사몽 간에 침대에 걸터앉아 물밀듯 쏟아지는 향긋한 햇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파릇파릇한 하늘에는 새하얀 깃털과도 같은 것들이 물결치듯 일고 있었다. 앤은 순간 어리둥절했다. 처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밀려왔지만 이윽고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다. 여긴 초록 지붕 집이고 이곳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나를 원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아침이었다. 그리고 창밖으로는 번나무가 하나름 피어있었다. 침대에서 쿵 뛰어내린 앤은 마루를 뛰어가 빗살문을 열어져쳤다. 창문이 삐거덕거리며 잘 열리지 않았다. 마치 꽤나 오랫동안 열려본 적이 없는 듯했다. 실제로도 그러했다. 창문이 하도 꽉 끼어서 무얼 받쳐놓을 필요도 없었다. 앤은 무릎을 꿇고 6월의 아침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아, 어쩜 이렇게 아름답지? 정말 사랑스러운 곳이지 않아? 여기서 머물 수 없다니 섭섭해. 하지만 이곳에 산다고 상상하고 싶었다. 상상의 날에는 펼칠 수 있는 곳이었다. 커다란 번나무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었고 억척스럽게 피어난 꽃들이 잎사귀를 덮고 있었다. 집 양쪽으로는 사과나무와 번나무가 꽃잎을 흩날리는 큰 과수원이 있었고 나무 및 풀밭에는 민들레가 흩뿌려져 있었다. 뜨레핀 보랏빛 라일락의 알싸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아침 바람을 타고 다락방 창문까지 날아들었다. 표키풀이 소복한 푸른 풀밭은 골짜기까지 비탈을 이루고 있었다. 골짜기에는 냇물이 흘러내렸고 흰 자작나무가 줄지어 자랐다. 그 아래로는 고사리와 이끼와 같은 식물들이 쑥쑥 자라나는 것 같았다. 골짜기 너머로는 가문비 나무와 전나무의 초록색 깃털로 뒤덮인 언덕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빛나는 호수 반대편에서 보았던 작은 회색 지붕 집의 모퉁이가 슬며시 보였다. 왼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커다란 마구깐이 있었고 초록색으로 물든 낮은 등선의 들판 저 멀리로는 반짝이는 푸른빛 바다가 어렴풋이 펼쳐졌다.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앤의 눈동자는 이 모든 것들을 모조리 먹어치우기라도 할 것 같았다. 그동안 사랑스럽지 못한 것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던 가엾은 소녀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곳은 앤이 꿈꾸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웠다. 무릎을 꿇은 채로 주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던 소녀는 어깨에 얹은 누군가의 손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마릴라는 소리도 없이 들어와 이 꼬마 몽상가의 옆에 서 있었다. 옷을 갈아입어 써야지. 마릴라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탓에 마릴라는 본의 아니게 차갑고 무뚝뚝해졌다. 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깥세상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며 소녀는 말했다. 커다란 나무지. 꽃도 멋지게 피운단다. 하지만 열매는 그다지 잘 맺지 않아. 크기도 작고 벌레자국 투성이지. 마릴라가 말했다. 나무만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물론 나무도 사랑스러워요. 정말 눈부시게 사랑스럽죠. 아주 작정하고 만개하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두고 한 말이었어요. 정원과 과수원, 개울과 숲, 이 크고도 사랑스러운 세상 전부를 말이에요. 오늘과 같은 아침이면 이 세상이 그저 다 사랑스럽지 않나요? 개울이 제잘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개울들이 얼마나 발랄한지 아세요? 쟤네들은 항상 웃어대요. 심지어 겨울에도요. 제가 얼음 속에서 쟤들이 까르르 대는 걸 들었다니까요. 저는 초록 지붕집 근처에 개울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를 데리고 있지 않으실 테니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초록 지붕집의 개울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말이에요. 개울이 없었다면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데 라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겠죠. 오늘 아침은 절망의 구렁텅이까지는 아니에요. 아침에까지 그럴 순 없죠. 아침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서글퍼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머니께서 절 받아주셔서 제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상상했거든요. 상상을 하는 동안에는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상상이 쓰라린 건 결국 그걸 멈춰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건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말을 할 틈이 생기자마자 마릴라는 입을 열었다. 옷을 입고 내려오렴. 상상 그만 좀 하고. 아침 식사 차려놨다. 세수하고 머리도 빗고. 창문은 열어두거라. 잠옷은 침대 바닥에 개어두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앤은 야무진 아이임이 분명했다. 10분 만에 옷은 단정이 개어났고 머리는 곱게 빗어서 양갈래로 따왔으며 세수도 했다. 그리고 마릴라가 시킨 일을 다 했다는 듯 사뿐히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사실 이불을 개는 일은 깜빡했지만 말이다. 앤은 마릴라가 준비해놓은 의자에 미끄러져 앉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엔 정말 배고파요. 어젯밤처럼 세상이 온통 황량한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햇살이 쏟아져서 정말 좋아요. 하지만 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도 좋아해요. 아침은 어떤 종류라도 다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상상의 여지가 정말 많아지게 되고요. 하지만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뻐요. 그래야 고통을 견디고 명랑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슬픈 소설을 읽고 그 슬픔을 영웅처럼 딛고 일어서는 상상을 하는 건 나쁠 게 없죠. 하지만 현실에서 직접 겪는다면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마릴라가 말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줄래? 조그만 게 하루 종일 입을 놀리는구나. 앤은 고분고분 입을 다물었다. 앤이 한참을 침묵하자 둘의 불안해진 쪽은 마릴라였다. 뭔가 어긋난 느낌이었다. 메슈 또한 말이 없었다. 늘 그랬듯이. 그리하여 남은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앤은 넋이 나간 사람 마냥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커다란 눈망울은 창문 밖 하늘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릴라는 더욱 불안해졌다. 이 괴짜 같은 아이는 몸은 식탁에 붙어 있는데 영혼은 저 멀리 상상의 날개를 단 채 구름 속을 둥둥 떠다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니 마음이 번잡했다. 누가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 할까. 하지만 메슈는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어 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원. 마릴라는 메슈가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도 저 아이를 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메슈의 방식이다. 메슈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자신의 뜻을 관철할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침묵은 말로 내뱉는 것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었다. 식사를 마치자 애는 몽상에서 빠져나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마릴라는 못 믿어온 듯 물었다. 잘할 수 있겠니? 그럼요. 아이를 더 잘 보긴 하지만요. 설거지를 많이 해봤거든요. 아주머니 댁에는 제가 돌봐드릴 아기가 없다는 게 아쉬워요. 돌볼 아이가 지금보다 더 생기는 건 사양이구나. 너만으로도 충분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 너를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메슈 오라버니는 정말 못 말려. 앤이 이에 반박했다. 메슈 아저씨는 좋은 분이세요. 동정심도 많으시고요. 제가 쉴 새 없이 제잘거려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제 수다를 즐기시는 것 같았는걸요. 저는 아저씨를 보자마자 영원히 단짝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마릴라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둘 다 괴짜구나. 그래서 영원히 단짝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지. 그래 설거지를 하렴. 더운 물은 적당히 쓰고. 그릇은 잘 말려두렴. 난 오늘 아침에 신경 쓸 것이 많아. 오후에 화이트 샌지에 가서 스펜서 부인을 만나야 해. 너도 같이 가자꾸나. 내 일을 처리해야 해. 설거지를 마치면 윗방으로 올라가서 내 침대를 정리하고. 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던 마릴라는 앤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부자리 정돈에는 손질이 없었는데 그건 아마도 깃털 이부를 다뤄본 적이 없어서일 것이다. 그래도 그럭저럭 정돈된 모습이었다. 마릴라는 앤이 귀찮게 굴까봐 점심때까지 밖에 나가 놀아도 된다고 일러두었다. 앤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밝은 얼굴로 뛰어나가다가 이내 현관 문턱에 멈춰서더니 몸을 돌려 식탁 앞에 앉았다. 누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금 전에 밝고 빛나는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릴라가 물었다. 무슨 일이니? 앤은 숙세에서의 모든 쾌락을 내려놓은 순교자와도 같은 말투로 답했다. 차마 못 나가겠어요. 여기서 살 것도 아닌데 초록 지붕집과 사랑에 빠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저 나무, 꽃, 과수원, 개울이랑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 저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요. 더 힘들어지면 곤란해요. 다들 절 부르는 것 같아요. 앤 앤 이리와 같이 놀자 이렇게요. 하지만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결국 헤어질 거라면 사랑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게다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여기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좋았던 점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사랑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라 생각했고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꿈이 되어버렸죠. 이제 제 운명을 받아들일 참인데 다시 운명을 거스르고 뛰쳐나갈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못 나가겠어요. 창가에 놓인 저 제라늄은 이름이 뭐예요? 사과향 제라늄이란다. 저는 그런 걸 여쭤본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지어준 이름 말이에요. 이름을 안 지어주시나요? 그렇다면 음... 보니가 좋겠네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저걸 보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나 원참 내 마음대로 하려무나. 제라늄의 이름을 지어줄 생각은 어떻게 한 거니? 그저 제라늄이라고 해도 저마다 이 이름이 있으면 좋잖아요. 마치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그냥 제라늄이라고만 부르면 저들이 서운해할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아주머니도 남들이 이름 없이 여자라고만 부른다면 싫으실 거잖아요. 그래요. 보니라고 불러야겠어요. 제 침실 창가에 난 벗나무의 이름은 오늘 아침에 지어주었어요. 눈의 여왕이라고요. 물론 항상 하얗게 꽃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마릴라는 감자를 가지러 가야 한다고 지하실로 향하며 수다스런 휴식을 중단시키고 중얼댔다. 살다 살다 저런 애는 처음이야. 메쉬 오라버니가 말한 대로 정말 특이한 아이인 건 확실해. 저 아이가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려나 벌써부터 궁금해지려고 한다니까. 나에게도 마법을 걸려는 수작인 게지. 메쉬 오라버니는 진작 홀렸고. 밖에 나가는 오라버니를 보니 어젯밤에 나한테 넌지시 건넸던 말들이 아주 얼굴에 다 드러나던 걸. 오라버니가 다른 남자들처럼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이면 좀 좋아. 그럼 말대꾸를 하든지 말싸움을 하든지 할 텐데. 그저 눈만 멀뚱거리는 사람하고 뭘 해보겠어. 마릴라가 지하실에서 돌아왔을 때 앤은 두 손으로 턱을 괴고 하늘을 바라보며 또 상상에 빠져 있었다. 마릴라는 점심을 다 차릴 때까지 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오늘 오후에 마찰을 써도 되죠? 마릴라가 물었다. 메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쉬운 얼굴로 앤을 바라보았다. 마릴라는 메쉬의 그런 표정을 가로막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화이트 샌즈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겠어요. 아이를 데리고 갈게요. 스펜서 부인이 이 아이를 노바스코샤로 곧장 돌려보낼 조치를 취해줄 거예요. 차는 끓여놓고 갈게요. 소젖을 짤 시간까지는 돌아올 거예요. 메쉬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고 마릴라는 허공에 대고 말을 한 기분이었다. 아무런 대꾸가 없는 남자보다 더 우라통 터지는 게 있을까? 대꾸 안 하는 여자만 빼고. 메쉬는 시간에 맞춰 마찰을 내주었고 마릴라와 앤은 곧 출발했다. 메쉬가 마당 문을 열자 두 사람을 태운 마차가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메쉬는 홀로 중얼댔다. 오늘 아침에 크리크에서 제리부트라는 남자아이가 왔어. 그래서 여름동안 일꾼으로 쓰고 싶다고 했어. 마릴라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애꿎은 말만 채찍으로 내리쳤다. 이러한 푸대접이 익숙지 않은 몸집 큰 말은 화가 나서 엄청난 속도로 길가로 내달렸다. 마차가 들썩였다. 마릴라의 속을 썩이던 메쉬는 마당 문에 기대어 측은한 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앤이 당차게 말했다. 있잖아요. 저는 이번 마차의 여행을 즐기기로 했어요. 제가 깨달은 건데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해요. 저는 마차에 타고 있는 동안에는 고아원에 돌아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래요. 여행만 생각할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기에 작은 들장미가 벌써 피었어요. 예쁘지 않나요? 장미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장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럼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분홍색은 얼마나 매혹적인지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색을 입을 수 없다는 게 아쉬워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분홍색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상상 속에서도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어릴 적엔 빨간 머리였다가 자라면서 머리색이 다른 빛깔로 변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마릴라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니, 없었던 것 같구나. 그리고 내 경우에서도 드물 것 같다만. 앤은 한숨을 내쉬었다. 에휴, 그렇다면 희망 하나가 또 날라간 셈이네요. 제 삶은 희망들이 파묻힌 무덤과도 같아요.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한 소절이에요. 제가 실망을 하는 순간마다 위안을 삼으려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죠. 마릴라가 말했다.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구나. 왜요? 근사하고 낭만적이잖아요. 마치 책 속의 여주인공이 된 것만 같다고요. 저는 낭만적인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묘지에 가득 버려진 희망은 상상만 해도 낭만적이잖아요. 한 가지라도 있는 편이 낫겠어요. 저희는 오늘 빛나는 호수를 건너나요? 아니, 오늘 베리연못을 건너지 않아. 내가 말하는 빛나는 호수가 그곳이라면 말이야. 우리는 해변길로 간단다. 앤은 꿈꾸듯 말했다. 해변길이라니! 정말 이름만큼 멋진가요? 아주머니께서 해변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바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화이트센즈도 예쁜 이름이죠. 하지만 에이번리만큼은 아니에요. 에이번리는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마치 음악 같아요. 화이트센즈까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5마일 정도 남았다. 그렇게 제잘되고 싶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다오. 앤은 간절히 말했다. 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만한 게 없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상상한 것을 말씀드리는 쪽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아니, 난 내 상상은 필요 없다. 내 존재 그대로 처음부터 시작해봐. 어디에서 태어났고 지금 몇 살이니? 앤은 한숨을 쉬며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 11살이 되었어요. 노바스코샤 주의 볼링브로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성함은 월터 샬리셨고 볼링브로크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엄마는 마르샤 셜리셨고요. 월터와 마르샤는 멋진 이름이지 않나요? 제 부모님이 멋진 이름을 갖고 계셔서 좋아요. 제 아버지가 음, 예를 들어 제대디어와 같은 이름이었으면 싫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마릴라는 앤에게 선과 유익한 도덕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았다. 앤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달콤한 향이 날 거래요. 하지만 그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장미가 엉겅키나 스컹크 양배추 같은 이름이었으면 과연 지금의 장미와 동일한 느낌으로 멋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대디어였어도 좋은 분이셨겠죠. 하지만 그래도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결혼하신 뒤로는 그만두셨죠. 가장이 된다는 건 큰 책임이에요. 투머스 아주머니께서는 두 분 다 세상 물정을 몰랐고 교회의 쥐들만큼 가난했다고 하셨어요. 볼링브로크에 작은 노란 오두막을 짓고 아웅다웅 살았대요. 저는 그 집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상상은 수천 번도 넘게 해봤죠. 응접실 창문으로 인동 덩굴이 자라고 앞마당에는 라일락이 피었죠. 대문 안쪽으로는 은방울꽃이 피었고요. 게다가 창문마다 모슬린 커튼이 달렸어요. 모슬린 커튼은 집안에 신선한 느낌을 주죠. 저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투머스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정말 볼품없는 아기였대요. 어찌나 작고 뼈만 앙상한지 눈만 초롱초롱했대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그저 완벽하게 예뻤대요. 그래도 집안일을 도우러 온 가난한 아주머니보다야 엄마 눈이 더 정확하겠죠. 어쨌든 엄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게 다행이에요. 엄마가 실망했다면 전 많이 슬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그 후로 오래 살지 못하셨거든요. 제가 겨우 3개월 되었을 때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라고 불러본 기억이 날 정도로만 사셨어도 좋았을 텐데 엄마라는 말은 참 달콤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흘 뒤에는 아버지도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가 되었죠. 사람들은 저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불렀대요. 그래서 토머스 아주머니께서 저를 거두어주셨죠. 심지어 그 당시에도 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 운명인가 봐요. 부모님은 모두 먼 타지에서 오셔서 가까운 곳에 친척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머스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려가시기로 했죠. 그분도 가난하신 데다 남편이 술주정뱅이인데도 말이죠. 토머스 아주머니는 손수 저를 키우셨어요. 돌봄을 받고 큰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자란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말썽을 피울 때마다 토머스 아주머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이럴 수 있냐고 저를 나무라셨거든요. 토머스 아주머니 내부는 볼링브로크를 떠나 메리스빌로 이사를 했어요. 저는 8살이 될 때까지 그분들과 함께 살았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요.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아이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토머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토머스 아저씨의 어머니가 토머스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저까지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토머스 아주머니는 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그때 강상류 쪽에 살던 해먼드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이를 잘 돌본다는 점을 눈여겨보셨던 거죠. 그래서 해먼드 아주머니와 함께 강 너머 그루터기들 사이 작은 공터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는 매우 외로웠어요. 상상력이 없었더라면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해먼드 아저씨는 그곳에서 작은 제재소를 운영하셨고 아주머니는 8명의 아이를 돌보셨죠. 아주머니께서 쌍둥이만 3차례 낳았거든요. 아이들은 숫자가 적당할 때는 귀엽지만 쌍둥이를 3번이나 연달아 낳는 건 너무 많잖아요. 저는 막내 쌍둥이들이 태어났을 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애들을 돌보느라 제정신이 아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 2년 넘게 살았어요. 해먼드 아저씨가 돌아가셨고 아주머니는 집안 살림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셨죠. 그래서 아이들을 친척들에게 나누어 맡기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전 호프턴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고아원에서도 처음에는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줬고 그래서 스펜서 아주머니께서 오실 때까지 학교와 너무 멀어서 겨울에는 걸어서 다닐 수가 없었고요. 여름엔 방학이니까 봄과 가을에 겨우 다녔어요. 하지만 고아원에 있을 때는 다녔어요. 저는 책도 꽤 잘 읽고 술술 외울 수 있는 시도 몇 편이나 있는 걸요? 호엔린든의 전투와 플로든 전투 이후의 에든버러, 호수의 여인도 외울 줄 알고요. 제임스 톰슨의 사계는 대부분 다 외울 줄 알아요. 아주머니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시가 좋지 않나요? 5학년 교과서에 보면 폴란드의 몰락이라는 시가 있어요. 짜릿함이 넘치죠. 물론 저는 4학년이기는 했지만 언니들이 읽던 것을 빌려주곤 했어요. 마릴라는 앤을 겪는 질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 토머스와 해먼드 분들은 잘 대해주셨니? 앤은 멈칫했다. 소녀의 감수성 짙은 작은 얼굴이 순간 당황하여 붉게 달아올랐다. 어, 본 마음은 그러셨을 거예요. 진심이 그러했다면 밖으로는 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많은 분들이셨어요. 술주정뱅이 남편과 같이 산다는 거나 쌍둥이를 연달아 세 번이나 낳아 키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본 마음은 제게 잘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마릴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앤은 해변길에 매혹되어 할 말을 잃은 듯 했고 마릴라는 수심에 찬 얼굴로 멍하니 말을 몰았다.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이 속에서부터 밀려왔다. 얼마나 굶주리고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걸까. 굳은 일과 가난, 홀대로 얼룩진 삶이었을 것이다. 마릴라는 앤이 살아온 이야기에서 아이가 미쳐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행간의 속뜻을 짚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가정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었구나.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만약 마릴라가 메슈의 옹고집을 마지못해 받아줘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어떨까. 메슈는 마음을 굳혔다. 아이는 착하고 가르치면 잘 배울 법했다. 마릴라는 생각했다. 너무 수다스러운 면이 있기는 해. 하지만 그건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럴 거야. 게다가 말투가 무리하거나 상스럽지도 않잖아. 숙녀다운 면도 있고. 본디 괜찮은 집안 아이였을 거야. 숲이 우거진 해변길은 황량하고 외로워 보였다. 오른편으로는 전나무들이 오랜 세월의 바닷바람에도 꿋꿋이 버티며 굵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왼편으로는 붉은 사암 절벽이 아찔하게 나 있었다. 이 밤색 말처럼 웬만큼 진중한 말이 아니었다면 마차에 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을 것이다. 절벽 아래로는 파도에 닿은 바위들과 바다 보석과도 같은 조약돌들이 모래밭을 뒤덮고 있었다. 그 너머로는 푸르른 바다가 넘실댔고 갈매기들이 햇살에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수면 위로 날아올랐다. 눈을 크게 뜬 채 주변을 넉넉고 바라보던 앤이 문득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다. 바다는 정말 근사하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메리스빌에 살 때요. 토머스 아저씨가 사륜마차를 빌려와서 저희 모두를 십마일이나 떨어진 해변가로 데려간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했지만 그날은 매순간 어찌나 즐겁던지 행복한 기억이 그 후로 한참을 가더라고요. 하지만 여기는 메리스빌의 해변보다 더 멋져요. 갈매기들도 멋지지 않나요? 아주머니는 갈매기가 되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되어보고 싶은데.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다로 재빨리 날아갔다가 하루 종일 아름답고 푸르른 바다 위에서 날개짓 하고요. 그러다 밤이 되면 둥지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제 모습이 막 그려져요. 저기 보이는 저 커다란 집은 뭐예요? 화이트 샌즈 호텔이다. 커크댁에서 운영하시지. 하지만 아직 성수기는 아니야. 여름이 되면 미국인들이 많이 온단다. 미국인들은 이 해변이 마음에 드나 봐. 앤은 슬픈 얼굴로 말했다. 저 집이 스펜저 아주머니 댁이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벌써 도착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 같아서요. 그러나 두 사람은 때맞춰 도착하고 말았다. 스펜서 아주머니는 화이트 샌즈만에 있는 커다란 노란 집에 살고 있었다. 자유로운 인상의 그녀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어머나 오늘 오실 줄은 몰랐어요. 어쨌거나 반가워요. 말을 안으로 들으시겠어요? 잘 지냈니 앤? 네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앤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다. 어두운 그림자가 앤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마릴라가 말했다. 말이 쉴 동안만 잠시 머물다 갈게요. 메쉬 오라버니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거든요. 사실은요 스펜서 부인 어딘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아보러 온 거예요. 메쉬와 저는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와 달라고 부인께 부탁드렸었죠. 그래서 부인의 남동생이신 로버트 씨께 열한 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필요하다고 말했거든요. 마릴라는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마릴라 그게 무슨 말이죠? 로버트는 딸 넨시를 시켜서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두 분이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그러던 걸요. 그렇지 않니 플로라 제인? 스펜서 부인은 계단에 내려와 있는 딸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커스버트 아주머니 넨시가 분명 그렇게 말했어요. 플로라 제인이 옆에서 거들었다. 정말 유감이에요. 너무 안 됐네요. 하지만 제 잘못은 아니에요 마릴라. 저는 최선을 다했고 두 분의 뜻대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넨시가 많이 덜렁대죠. 제가 그 아이가 경솔하게 굴 때마다 그렇게 나무랄 것만. 마릴라가 체념한 듯 말했다. 이건 저희 쪽 잘못이에요. 저희가 직접 왔어야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그런 방식으로 건너건너 전할 게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착오가 발생했고 지금은 그걸 바로잡아야 해요. 이 아이를 고아원에 돌려보낼 수 있나요? 그곳에서 다시 받아주겠죠? 스펜서 부인은 생각에 잠겼다.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굳이 돌려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피터블루의 부인이 들르셨어요. 일손을 도울 여자아이를 간절히 찾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그 댁이 식구가 좀 많아요. 일손을 구하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앤이 그 집에 적합할 것 같은데 아주 인연이네요. 마릴라는 무엇이 마침 인연이라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원치 않은 고아를 떨쳐낼 수 있는 때마침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마릴라는 기쁘지 않았다. 마릴라는 피터블루의 부인과는 안면만 있는 사이였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 심술 굳은 인상을 지녔고 뼈에 살점이라고는 하나 붙어있지 않았다. 게다가 소문도 익히 들었다. 블루의 부인은 지독한 일벌레에 일꾼을 몰아세우는 걸로 유명했다. 블루의 부인 댁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안주인의 괴팍한 성질과 인색함, 버르장머리 없고 싸우기 좋아하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치를 떨었다. 마릴라는 앤을 그런 블루의 부인에게 넘긴다는 생각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글쎄요, 들어가서 의논해보죠. 아, 마침 블루의 부인이 저기 오시는군요. 스펜서 부인은 부산을 떨며 응접실로 손님들을 맞아들였다. 짙은 초록색 블라인드를 너무 오랫동안 쳐놓았던 듯 응접실의 공기는 옹기라고는 한 점 없이 서늘한 기운만 감돌았다. 정말 잘됐어요. 곧바로 일을 해결할 수 있어서요. 미스 커스버트, 흔들 의자에 앉으세요. 앤, 너는 여기 기다란 의자에 앉을래?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자는 이리 주렴. 플로라제인 가서 물주잔자를 올리렴. 잘 지내셨나요, 블루의 부인? 부인이 때마침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었어요.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블루의 부인, 마릴라 커스버트예요. 잠시만 실례할게요. 플로라제인에게 오븐에서 빵을 꺼내야 한다는 말을 깜빡했어요. 스펜서 부인은 블라인드를 걷어올리더니 총총걸음으로 나갔다. 앤은 말없이 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움켜진 채 블루의 부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렇게 날카로운 얼굴과 눈초리를 한 여자에게 가게 되는 것일까?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걸리는 듯했고 눈은 고통스럽게 아려왔다. 스펜서 부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듯 발그레하게 상기된 얼굴로 되돌아왔을 때 앤은 더 이상 눈물을 참기 어려울 것 같았다. 스펜서 부인이 입을 열었다. 이 아이에게 착오가 좀 있었어요, 블루의 부인. 저는 커스버트 댁에서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줄 알았죠. 분명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남자아이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어제와 생각이 다르지 않으시다면 이 아이가 부인이 보시기엔 어떠신지 싶어요. 블루의 부인은 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뜯어보았다. 몇 살이지? 이름은? 그녀가 다그치듯 물었다. 앤 샬리예요. 열한 살이고요. 잔뜩 움츠러든 아이는 이름 철자에 주의해달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다. 흠, 영 볼품 없지만 그래도 야무진 면은 있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무진 아이가 낫지. 그래, 내가 널 데려가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고분고분하고 똘똘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라고.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겠니? 이 부분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구나. 네, 제가 데려갈게요, 미스 커스버트. 아기가 어찌나 까다로운지 제가 녹초가 될 지경이에요. 괜찮으시다면 지금 바로 데려갈게요. 마릴라는 앤을 쳐다보았다. 아이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과 고통스럽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힘없는 작은 동물이 겨우 덫에서 벗어났는데 이내 다시 덫에 걸려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마릴라는 아이의 저 강곡함을 저버리고 나면 죽는 날까지 저 아이의 표정이 느리해서 떠나지 않을 것만 같은 불편한 확신이 들었다. 더욱이 마릴라는 블루의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감성적이고 예민한 아이를 저런 여자에게 보내다니 그럴 수는 없었다. 그건 도리가 아니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메슈 오라버니와 제가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확실히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오라버니는 앤을 데리고 있고 싶어해요. 저는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러 온 것뿐이고요. 일단은 앤을 집으로 다시 데려가서 오라버니와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의 없이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데리고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 내일 밤에 부인 댁으로 저희가 데려다 주든 아이만 보내든 할게요. 그때까지 소식이 없으면 아이가 저희와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블루의 부인? 할 수 없죠, 뭐. 블루의 부인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마릴라가 이야기하는 동안 앤의 얼굴에는 먼동이 트는 듯 환해지고 있었다. 우선 절망이 사라졌고 희망의 빗줄기가 떠올랐다. 두 눈은 샛별처럼 깊게 반짝였다. 아이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잠시 뒤 블루의 부인이 요리법에 대해 물어보려고 스펜서 부인과 함께 자리를 비우자 앤은 손살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마릴라에게로 향했다. 앤은 숨죽여 속삭였다. 마치 큰 소리로 떠들면 이 환상적인 행운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듯이. 커스버타 아주머니, 제가 초록 지붕집에 머물 수도 있다는 말 진심이세요? 정말인 거예요? 아니면 그저 제 상상인 건가요? 마릴라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앤, 너는 그 상상력을 좀 다를 줄 알아야 하지 않겠니?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해서야 원. 그래, 내가 들은 대로다. 하지만 결정된 건 없어. 결국 블루의 부인께 너를 맡길지도 모를 일이지. 나보단 그분이 내가 더 필요해 보이니까. 앤은 격하게 말했다. 그분 댁에서 지냈느니 차라리 고아원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분은 꼭 송곳같이 생겼다고요. 마릴라는 웃음을 억지로 참았다. 그런 말을 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릴라는 엄하게 말했다. 어린애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른께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못 써. 자리로 돌아가서 입조심하고 얌전하게 있도록 해. 앤은 긴 의자로 고분고분 돌아가며 말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절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날 저녁 마릴라와 앤이 초록 지붕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메슈는 오솔길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다. 마릴라는 저 멀리에서 어슬렁거리는 메슈를 보며 그의 속내를 짐작했다. 앤을 도로 데려온 것을 보고 마음을 놓을 그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마구깐 뒤편에 있는 마당에서 소젓을 짤 때가 되어서야 마릴라는 앤의 과거와 스펜서 부인 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메슈에게 털어놓았다. 메슈는 평소답지 않게 흥분하며 말했다. 나라면 블루의 댁에는 내가 키우던 개도 맡기지 않을 거야. 마릴라가 끄덕였다. 저도 그런 분은 딱 질색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해요. 오라버니는 저 아이를 원하는 것 같으니 저도 어쩔 수 없죠. 오라버니의 뜻을 따를 수밖에요.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마치 의무처럼요. 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여자아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메슈 오라버니 제 말은 앤을 데리고 있자고요. 메슈의 숫기 없는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마릴라. 저 아이는 정말 재미있는 꼬마라고. 마릴라가 빈정됐다. 저 아이가 쓸모있는 아이라고 말해주면 더 고마웠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볼게요. 그리고 메슈 오라버니 제 교육 방식에는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처녀가 아이 키우는 법을 잘 알리는 없겠지만 아무렴 노총각보다 못하겠어요. 그러니 아이 교육에 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으면 해요. 저 혼자 힘들면 그때 도와줘도 늦지 않으니까. 메슈가 다독였다. 그래, 마릴라. 내가 알아서 하렴. 하지만 따뜻하게 잘 대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렇다고 버릇 나빠지게는 하지 말고. 앤이 너를 좋아한다면 내 말을 잘 듣고 따를 것 같은데. 메슈가 여자들에 관해 말하는 의견이라면 무시해버리겠다는 듯. 마릴라는 콧방귀를 끼며 양동이를 들고 젖소우리로 가버렸다. 마릴라는 크림 불리기에 우유를 걸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머물러도 된다는 말을 오늘 밤에는 그 아이에게 해주진 말아야지. 좋다고 까불다가 한숨도 못 잘 것이 뻔해. 마릴라 커스버트, 너도 뭐하는 짓이니? 내가 고아 여자아이를 입양하게 될 줄이야.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 하지만 메슈 오라버니는 더 기가 막혀. 여자아이라면 치를 떨던 사람이었잖아. 하지만 어쨌든 결정을 한 거고.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몰라. 얼떨결에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된 마릴라 커스버트와 메슈 커스버트.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 남매여서 더욱 재미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마찰 같은 것은 아예 배제할 수 있을 거고요. 앤에게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이틀이 되겠는데요. 무뚝뚝하지만 속이 깊고 정이 많은 마릴라가 앤을 키우기로 마음먹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간 많은 고생 끝에 이제 가정이, 집이, 가족이 생기게 될 앤. 오늘 밤은 혹시나 하는 기대 속에 잘 자고 내일 아침 빛나는 태양과 함께 밝은 인생 속으로 발을 내딛게 되겠죠? 그럼 다음 시간 커스버트와 가족이 된 앤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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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